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사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짚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사도 여자 배구도 다르고 축구 컨텐츠도 다르고 뭐 재미 위주의 컨텐츠들을 다뤘지만 본래 책사 채널의 본질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떤 펜싱 선수 출신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세계에서도 인류였고 올림픽 메달리스트 였고 이 남현희 씨라는 분과 전청조 씨라는 분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워낙 한 며칠 전부터 장안의 화재 아니었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렇게 됐는데 책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인간관계 단절 남현희 씨 요새 유행하는 말로는 손절이라고 하죠 굉장히 빠른 손절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입니다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해다 힘을 합쳐서 고발 명예손 고발에 들어갈 거다 허위 소문 유포하지 마라 이런 말을 이구동성으로 두 분이 같이 하시고 심지어 평생의 반려로 살아가겠다 주변에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 분들이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돌아서서 스토킹 혐의로 체포가 되도록 한쪽에서 이제 남 씨 쪽에서 스토킹 혐의로 체포가 되도록 했단 말이죠 상대방을 그러면 이게 저는 보통의 일방적인 문제라고 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뭐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뭐 처음에도 남 씨가 몰랐고 이 전청조 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 씨가 아무것도 몰랐고 순수하게 이제 전청조 씨 말을 다 믿었다 과연 이거를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른 손절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자 한 게 제목에도 올렸듯이 오늘 책사가 올린 영상의 주제인데요 진화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교묘한 계략들, 술책들은 진화한다는 겁니다 낸시랭의 케이스를 보셨죠 낸시랭의 가해자라고 불렸던 그 남성이 공교롭게도 전청소 씨와 관련된 유사점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는 이제 혼의 자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혼의 자식 주장도 있었지만 같은 그룹, 어떤 그룹이라고 사칭을 했는데 같은 그룹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책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잘 알고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룹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낸시랭 씨 사건에 대해서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두 분이 전청조 씨와 다른 어떤 분이죠 낸시랭의 가해자였던 분이 같은 그룹을 사칭해서 그 그룹이 오너의 혼의자의 자식이다 오너 패밀리인데 혼의자의 자식이라서 인정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같은 수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때 당지 이제 낸시랭 씨와 지금 남 씨의 행동을 비교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낸시랭 씨는 뭐 이거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굉장히 이제 오래 걸렸고 시간이 이렇지만은 남 씨 같은 경우 불과 며칠 만에 평생을 남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평생을 같이 갈 발 여로써 생각하겠다 그 말을 한 지가 불과 앞서 말씀드렸는데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굉장히 빠른 손전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책략과 계략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일종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신이라고 할까요 보신적 처세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낸시랭 사건이 있은 지가 불과 이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불과 15년도 안 된 사건인데 그 유사 행위가 이제 유사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더욱 더 이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 씨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제 남 씨가 정말로 이제 몰랐느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빠른 손절이 있었으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책사는 앞으로도 급변화하는 사회에 대해서 왜냐하면 책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사회적응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책사도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상이 올곧게만 돌아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원리 원칙도 딱딱 돌아가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령 이제 잘못된 사회의 모든 부분이 잘못되지만 또 올바르지만 또 올바르지만 도 않겠죠 그걸 다 알지만 적응해 나갈 수밖에 올바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서민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고 심지어 기득권도 못 고치는 부분들도 있겠죠 깊이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회에 어느 정도까지는 적응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이분들이 뭐 유명인이지만 이런 사건들은 또 일반인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반인도 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략과 사회적인 계략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신적 처세술은 눈부신 속도로 빛의 속도로 진화한다는 거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